어 뭐야? 잠시만 어 잠시만 저출산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너무 좋은 영상 같습니다 나도 저런 영상 찍어보고 싶다 도와드릴까요? 아 찍는 거 찍는 거 아 찍는 거 하이 아소포 안녕하세요 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남자들의 망상인가요? 저는 오늘도 한 거 같습니다 아직도 연애를 찾고 계신가요? 궁금하네요 어 뭐야? 잠시만 전개가 상당히 빠른데요? 뭐 약간 스타트 뭐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하자마자 바로 라스트로 가버리는데요 약간 그런 거네요 스쳐도 인연 스치자마자 결혼인가? 여자분이 약간 엄청 감수성이 풍부하신가 보다 어 뭐야 고양이야 어 뭐야 아 고양이한테 간뜩당했다 이런 느낌이네 이건 간뜩당했네 아 근데 결말은 항상 잠깐 지나간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이거는 오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중간에 엄청 신기한 데도 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다리? 어 뭐 다리가 아니라 절벽 사이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되게 예뻤어요 찰나지만 여기 오오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쁜데요? 지금 배경이 예뻐가지고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어 완전 근데 이 영상을 찍으려면 또 엄청 수많은 여행지로 다녀왔던 이분들의 추억이 실제로 담겨있는 거잖아요 와 근데 진짜 진짜로 이거 만들려고 이거 갔다 온 거면 이건 좀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만들려고 이거 만들려고 간 거면 이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 버렸어 오 오 오 오 많이 탔어 와 와 비행기도 탔어 어 틱톡커인가? 아까 틱톡에 있었던데 중간에 탄 거 비행기가 아니라 저거 뭐지? 헬기인가? 헬기? 와 너무 빨라서 이게 하나 못 꽂히면 그 생각 밖에 안 나니까 헬기에 꽂히셨고 저는 두 분 서 있는 거 결혼해서 서 있는 건지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약간 이래가지고 약간 웨딩 느낌으로 사진 찍고 있는 거 있었는데 네 딱 그거 프로포즈를 했구나 와 낭만 있다 이제 기대돼 오 오 오 아 약간 그쪽 중동쪽 사람이신가 보다 이 분도 바로 결혼을 생각하셨네 아 이 저출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좋은 영상 같습니다 아 널리 퍼져야 될 영상이다 이거는 정말 이 챌린지 정말 좋은 거 같은데요 결혼을 약간 유도하는 맞아요 지금 저희 둘도 할 뻔했잖아요 방금 결혼 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하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악수하면서 순간 생각하겠어요 아 그냥 부딪히다가 두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오 오 안하는데? 오 오 오 애기 아 애기도 있어 두 명 너무 귀엽다 마지막 디질랜드 발음이 찰지시네요 디질랜드 디질랜드 확실히 한순간에 찰나에 보여주니까 실제로 상상해도 되게 순간순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살짝 저는 갑자기 된 게 이분들이 저런 많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또 재력이 또 약간 반대로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약간 티도 좀 있습니다 에프신가요? 네 저는 완전 에프입니다 완전 낭만 어 잠시만 어 내가 부딪히고 싶은데? 오 팩하면서 키스 팩하면서 키스 팩키네 팩키네 오 뭔가 좀 섹시했어요 두 분의 만남이 뭔가 딱 넷플릭스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무드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눈빛도 뭔가 슥 보고가는데 그게 약간 섹시했어요 이미 아기가 있는데요? 어 아기랑 미쳤어 뭐야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번에 아기 무서워해 근데 아마 지금 영상 중에 남자분이 먼저 찍은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어 예리하신대요 딱 나오는데 오 남자분이 먼저 나오시네 그리고 약간 수염 이런 거 보면 약간 마초 스타일인데 엄청 러블리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반전 포인트도 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휴대폰까지 훔쳐갔어요 역시나 반전 남김없이 다 훔쳐갔네요 아 반전도 있네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헤어스타일이 펑키한데요 아 고생하는 잘못 만난 건가요? 잘못 만난 모습인가요? 아 남자들 연을 이어가고 싶어 하네요 피해가고 있어 피해가고 있어 아 집안일하고 이런 잘못 선택된 영상도 있네요 방금 저거 맞은 남자분은 지구 반대 반대 반 오오 좋아요 자신감 좋아요 저거 맞은 남자분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아 날라차기 오오 복도에서 오 뭐야 헉 오오 대학생 때부터 오오 오오 학생연애 생각보다 엄청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요? 그렇지 않아요? 엄청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 저는 결혼까지 가나 싶었는데 아직 어리신가봐요 아직 영상 찍을 때도 아직 어리신 것 같아요 딱 지금 풋풋한 대학생 커플이지 않나 CC 느낌 아 그래서 살짝 이런 챌린지는 하고 싶은데 살짝 쑥스러워서 더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의식을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도 찍자 오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오 스케이트장에서 다 치는 거 아니야?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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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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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넘어지는 걸 잡아주는 컨셉으로 인연이 시작되서 근데 지금 엄청난 추억들이 많았어요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요? C는?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죠? 저는 순간 그 바다? 되게 낭만이 있다 아 이거 저는 이거 아 이거 똑같은 거네 이분들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와 부러운데 나도 저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저런 영상을 찍으려면 일단 이만큼의 추억을 갖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도와드릴까요? 아 찍는 거 찍는 거 아 찍는 거 그 순간 고백인 줄 아는 거 오오 아하하하하하 아 맥주랑 맥주를 만져버렸어 오 시원하게 잘 드신다 어 아니 그 저희보단 나이가 많으신 거 같은데 그쵸 그쵸 이렇게 또 트렌디하게 하시는 게 좀 대단한 거 같습니다 음 그쵸 저는 제가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찾은 거 같아요 저도 소주 이런 거 술로 화면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영상 찍을 수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아 약간 감동 수준인데요 이거는 약간 만약에 본인들이 표현을 한다면 어떤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지금 재밌는 게 많으실까요? 여름에 모기가 있잖아요 아 좋다 근데 이제 모기가 간택하잖아요 항상 하나하나 모기가 탁 무는 순간?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아 모기와의 사랑? 아니 모기와의 이런 괴로움? 그럼 적어도 이제 8번 정도는 모기랑 계속 이렇게 부비적거려야 되네요 그쵸 근데 그 애네들 다 죽일 거예요 아 오 아 찍고 팍!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먼저 찍고 열심히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어엇 이러잖아요 바벨이라든지 이렇게 친 다음에 몸을 다 만들고 나서 어엇 약간 반전을 주는 거죠 저는 아 몸이 완전 좋아진 상태로 근데 모기도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바벨도 재밌는 거 같아요 어떤 게 기억이 남아요? 저는 연인들을 할 때가 부러워서인지 가장 기억이 남았던 거 같아요 저도 그 마지막 연인이 있었잖아요 되게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셨던 거 스케이트 타실? 네, 찰나로 저희한테 보여줬지만 이분들이 진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가 진짜 보이는 느낌? 나중에 찍고 가자 가자 이것만 아니면 감동 파괴 야 다 찍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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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, 빨리 가야 된다니까 저깅이 근데 진짜 행복해 보여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챌린지는 되게 좋은데요? 감동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짜집기지만은 한 번에 와닿는 느낌? 약간 세트 메뉴 같은 느낌? 지금까지 있었던 추억들을 이 챌린지에 그냥 담은 느낌?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바이! 이 챌린지에 좀 더 설명해 주세요